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. 반갑습니다, 미자 씨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우리 사위 태연이, 내 딸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면 도가니 표정을 보게 될 것이다. 시내 구경도 오고 전체 가보자. 뭐야, 유인용 자전거야? 여기 갔어, 여기 가서 인사 드렸어. 여기 가, 여기 가서 인사 드렸어. 하나, 둘. 지금 목적이 구경이 아닌 것 같아. 집으로 가는 거예요? 아니, 이제 여기. 남자라면 누구나. 아무나 갈 수 있는 건데. 가족, 가족 끝이 안 오네. 왜 안 가까워지냐. 어머님하고 추억이. 사방에서 차 마시고 이제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. 어머, 인물 사신다. 이거 뭐야? 정말 진짜 한 50년은 젊으실 수 있습니다. 뭐야, 궁금하다. 알려줘. 궁금하다, 그래가지고. 뭐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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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